자, 사도광산 이야기 좀 해보죠. 일본 관련해서. 사도광산이 뭐하는 데인가. 2차 대전 당시에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서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던 곳. 사도광산인데 일본 정부가 여기를 계속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죠. 당연히. 아니, 강제 동원이 있었던 역사를 유네스코에? 아니, 싫어. 왜 도대체. 그냥 반대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싫어, 싫어, 싫어. 국민들도 다 그거에 동의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동조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걸 계속 하고 싶어 했고. 그런 가운데 지난 11일에 산케이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이 하나. 약간 분위기 반전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윤덕민 주일대사의 발언을, 인터뷰 속에 나온 발언을 보도를 한 거예요, 산케이가. 사도강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국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라는 게 산케의의 보도인데. 변화의 조짐. 네. 윤대사가 뭐라고 했냐. 이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오묘하죠. 그런데 윤대사가 실제로 사도강산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역사도 있다. 쉽게 말하면 부정적 역사도 있다. 그런데 전체 역사를 다 반영한다면, 이런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반영을 한다면 꼭 그렇게 절대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도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예전에도 항상 비슷한 이런 여러 가지 군함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명과 암을 다 충분히 설명하는 걸 전제로 등재하는 경우가 몇 개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취재진을 찾아가보니 그렇게 약속했던 문구들이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단 등재를 시키는데 동의해버리면 나중에 약속을 안 지켰어요. 법적인 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거 안 해도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런 태도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윤덕민 대사의 이야기들을 제가 쭉 과거 행보들을 찾아봤는데, 지난달에 외교부에서 한 이야기가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고위 당국자가 한일간 여권 없이 왕래를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 이거는 일본 여행이 요새 인기 많아서 국민들도 괜찮은데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언의 뒤 맥락이 뭐였냐면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이 똑같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도자를 욕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이다. 생활 수준도 똑같다. 우리가 더 잘 산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두 나라 사이에서 여권을 가지고 왕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뒤에 메시지가 참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또 이분인데 여권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럴만한 일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권이 있어야 약간 설레는 마음부터 왔는데. 그렇죠. 설레는 마음부터 여권을 챙길 때의 설레. 여행 시작은 여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그럴만한 일인가? 저는 출입국 자동 등록도 안 쓴단 말이에요. 출입국 환불국 와서. 그런데 여권을 없애는 게 그렇게까지 급하게 추진할 일인가? 그럼 우리한테 반대급부는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대한 흐름을 디테일하게 들어갔지만 다시 한 발 빠져나서 메타적인 시각으로 보면 라인 사태랑 연결해져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동왕산 이거에 대한 주일 대사의 어떤 발언의 변화. 왜 그런 걸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과 결국에는 더 친해지기 위한 외교 기조 변화에 부응하려는 건가? 알아서 용산에 이런 메시지를 주일 대사부터가 보내는 건가? 그러게요. 여러 댓글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라인 사태도 초반에 약간 지지부진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언론의 질타를 세게 받고 전문가들의 질타를 받고 나서야 대통령실이 우리 기업에 대한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굉장히 세게 뒤늦게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뭔가 흐름에서 일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일부 국민들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계속 늦게 한 발짝 늦고 왜 이렇게 예전에 없었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동왕산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서 변화가 있다. 한국에. 물론 산케이보도라는 점에서도. 그런데 산케이가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언론사가 인터뷰를 한 건 산케이가 그렇게 끌어다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 윤덕민 대사의 움직임 자체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동왕산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서는 아마 반대를 우리 국민들은 하실 것 같아요. 이견내제 없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7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기가 결체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나온 이 보도 아무튼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찝찝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계속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의 움직임도 국민들이 좀 매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